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카이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를 최근에 잘 보고 계신다는 구독자분께서 답글을 영상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 답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깊이감 있게 진지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정독 중입니다. 남자 디자이너로서 대표님은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실행하셨나요? 지방에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별 관계없이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할 공통적이지만 여성 고객님들의 인식은 아직 남자 디자이너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준비와 실행을 해야 될까요? 같은 남자라 여쭤봅니다. 제가 유튜브로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헐 영상까지 치고 올라가서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은데 막혀서 뚫기가 힘듭니다. 재미있는 미용인들 오래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분을 위해서 제가 답변의 유튜브 영상으로 지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그러면 답변을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남자 디자이너로서 대표님은 과거에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 실행하셨나요? 과거에 어떤 것들을 했냐면 저도 카이정 헤어라는 매장을 오픈덴스 운영하기 전에 저도 물론 20대 때 디자이너 생활을 했죠. 저도 23년 동안 지금 미용을 하고 있고 디자이너 생활을 지금 17년 정도 했는데 저도 디자이너가 메인이었던 20대, 30대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고객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디자이너가 고객님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기술. 이 기술은 당연하게 머리를 잘하는 것도 맞지만 나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는지 이 시그니처라 함은 내가 어떤 디자이너와 맞부터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스타일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고객들한테 좋은 디자이너인지를 항상 늘 생각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고객님들한테 좋은 디자이너이고 싶으면 인성적이거나 혹은 서비스 부분으로 완벽하는 것들도 물론 당연하겠지만 정말 세심하게 이 고객님의 좋은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매장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로 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장에서 선생님들 일 많이 도와주고 많이 알려주고 제자들 많이 키우고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이너 때는 지금처럼 경영이나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좀 더 고객님들한테 좋은 디자이너 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 지금 결국엔 오너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이 많은 다양한 일을 하긴 하지만 한정된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좋은 오너가 되고 싶다면 혹은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기본적인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 고객님들의 인식은 아직 남자 디자이너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준비와 실행을 해야 될까요? 같은 남자라 여쭤봅니다.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공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일을 했었던 제가 디자이너가 처음 됐었던 2000년도 초반까지는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남자 디자이너들의 그런 인식이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좋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살 초반 때 디자이너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 고객님들 특히 제가 머리 해들리려고 하면 몇 살이냐, 일한 지 얼마나 됐냐 이런 걸 좀 많이 물어보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기억은 나요. 물론 지금은 그런 고객님들은 없겠죠. 여자 고객님들은 당연히 좀 의심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객님들의 성향이죠. 내가 만약에 정말 무난하고 그냥 보통의 스타일을 원하는 그런 고객님들이라면 사실 여성 선생님들에 대한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자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여자 스타일에 대한 이해가 좀 높고 여자 스타일들을 잘할 거라는 확률이 좀 많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남자 선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제가 이전에 얘기했던 기술적인 부분에서 시그니처 스타일이 있는지 없는지가 일단 먼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디자이너가 포트폴리오를 왜 만들어야 되냐, 인스타를 왜 해야 되냐, 유튜브를 왜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는데 제가 디자이너로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디자이너가 시그니처 스타일을 갖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거기에 맞춰서 고객님들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님들 자체가 나를 의심하지 않는 거죠. 나를 인정하고 싶은 고객님들을 만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준비와 실행을 해야 될까요? 같은 남자라 물어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아마 디자이너가 되신 지 한 5년 정도 미만의 남자 선생님들이라면 늘 정말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첫 번째는 저는 목표를 굉장히 뚜렷하게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현재 스타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건지 혹은 고객님들한테 사랑받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건지 혹은 매장을 오픈하고 싶은 건지 이러한 목표점을 확실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최근에는 스타 디자이너와 오너는 좀 별개의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오너가 되고 싶다면 매장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디자이너를 어떻게 양성하는지 크루들은 어떻게 성장시킬 건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우면서 앞으로의 오너가 될 것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좋은 디자이너가 돼야 된다면 내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여건들을 갖춰가면서 확실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와 계획을 뚜렷하게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에 대한 답은 가장 명확한 답은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답은 목표는 뚜렷하게 계획은 확실하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디자이너 때는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고객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를 마음속에 많이 갖고 살았다면 지금은 제가 오너러스의 역량이 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경영적인 부분, 교육적인 부분, 그리고 세일즈적인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확실히 알고 공부하고 디자이너들을 성장시키고 우리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잘 키우고 이런 포인트들을 좀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고 이런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목표를 삼고 그걸 이루기 위한 단계별 계획을 잘 이행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울 때는 뚜렷하게 명확하게 계획을 세울 때는 세부적으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정확한 계획을 세운다면 앞으로의 디자이너 생활에 있어서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답변이 좋은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한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제 유튜브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